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글을 붙인 70대 남성이 주변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다고 합니다. 21일 X에 따르면 전날 한 네티즌이 어제 인천 계약역 갔다가 눈물 찔끔함이라는 내용의 글과 A4용지를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. 종이에는 연락처와 함께 12월 8일 계약역 도로 옆에 노트북이 든 백팩을 분실했다며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돌려주시면 분명 후사하겠다는 글이 담겼는데요. 76세 노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백팩 속 내용물 중 USB 여러 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집사람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. 이 글을 붙인 고모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방에 있던 USB에는 2년 전 곁을 떠난 아내의 생전 사진과 영상, 장례식장과 산소 사진이 모두 들어있다며 정말 소중한 물건인 만큼 꼭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고 씨와 49년을 함께 지낸 그의 아내는 유방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다 2021년 갑자기 쓰러진 후 73세의 나이로 숨졌다는데요. 고 씨는 계약역 일대 10곳에 가방을 찾아달라는 글을 직접 프린트에 붙였고 분실 13일째인 이날 공항철도 검압역 유실물센터에서 결국 가방을 되찾았습니다. 경찰관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분실 장소를 확인했고 고 씨는 길가가 아닌 전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고 씨는 유실물센터에 연락했더니 다행히 가방이 있었다. 저에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되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결손한 아내의 유품은 감사합니다.